모두가 자기가 다 먹어요. 모두가 자기가 다 먹어요. 아이고, 자기가 다 먹어요. 응! 자기가 다 먹어요, 자기가 다 먹어요. 진짜요? 서비스 자기가 다 먹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거? 얄쌍하게 맛있어. 아유, 장도 잘 보시네요. 누가, 누가. 우리 수건 먹자, 수건. 시간과 쉼과 휴식을 낳고 갑니다. 켄터키 홍수도 정말 무서웠는데 한국 되게 무섭네 많이 어려운 또 힘든 사람들 지하실 계신 분들도 돌아가시고 아휴 중부지방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던데 나 고1 때도 엄청 비 많이 해와서 고1 때? 응 그 기억이 나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어떻게 기억해? 빨리 그때 나 여의도 방송국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기도 방송국에 이문세? 아니 나한테 KBS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무튼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방송 끝나고 집에 올 기회 그래가지고 걸어왔어 집까지 버스가 없어 잠겨가지고 그래? 응 옛날에 서울에서 비 많이 왔을 때 잠기고 보는 적도 있었는데 잠수교야 간혹 뭐 여름이면 한 번씩은 잠수교는 통행불가하니까 왜냐면 그 옆에 운동 시설들이 다 운동 시설들이 다 잠기고 지저분해가지고 날마다 치고 그랬지 응 맛있다 뭐 차 맛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 응 작은 맛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또 사도 난 이거 살 것 같아 응 근데 경기 상황이 많이 안좋고 살았네 안좋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응 버는 거는 줄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좋게 만들어? 나는 항상 그거 진짜 이건 너무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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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 뚜껑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렇지 깍이 있으니까 뚜껑 안 만들어도 되지 아 이거는 좀 애매하군가 근데 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거의 도시락 수준이네 하 그거 뭐 있잖아 1,2불짜리도 그 유리병까지 하고 그러잖아 차라리 유리는 안아 근데 이게 헬라시티게 등이 좋지 아니 왜 다 다 낭비야 낭비 어 우리를 왜 이렇게 써 우리 한 명 아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다들 그냥 이런 것도 사용하지 말라고 법으로 하고 어 저녁에 네온사인 켜지 말고 저녁 10시 후에는 무조건 네온사인 켜지 말고 그러기만 해도 나는 진짜 그거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어 자기는 전기 좀 들키게 바꿨으면 좋겠어? 어 나는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항상 강조한 거야 나는 플라스틱을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당연하지만 난 제일 처음이야 제일 처음에 내가 20 몇 년 전부터 한 20 한 4,5년 전부터 강조했던 건데 제발 좀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한 명만 하면 안 되거든 나라가 법으로 그냥 다 안 쓰면 돼 다 안 쓰면 불편한 것도 없어 법으로 청소도 하고 너도 해야 돼 그럼 불을 갖다가 다 켜지 말고 어? 몇 개만 켜면 되잖아 일할 때만 켜고 거기 또 끄고 방법용만 켜면 되는데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빈 사무실에 네온하고 빈 사무실에 그것만 저녁에 그것도 엄청나게 그렇지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이해되지 방법용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재활용해서 내가 뭘 쓴다고 해도 어차피 이걸 소비한 거잖아 이미 어? 그러니까 이건 또 이미 만들어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잖아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주문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싸움짓 재활용이 답이 아니야 어차피 이거 생산했어 재활용을 했어 재활용 후행 또 버려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들질 말아야 되는데 사용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 이제 악순환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지구에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먹어야 되고 옛날처럼 물물교환해서 있는 거 먹고 그냥 없으면 또 썩고 그런 게 아니라 싸놓고 오랫동안 또 챙겨 놔야 되고 서로 잘 먹어야 되고 진짜 물건이 너무 천하 미국은 그냥 물건이 너무 천하고 너무 싸고 한국과 한국도 더 하겠지만 미국은 정말 물건이 있는 거잖아 그래도 지금도 미국의 세계물자의 한 2, 30% 미국일 거야 예전에는 3, 40%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하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잘 사니까 이렇게 그래도 미국이 한 20% 이상은 세계물자를 다 소비할 거야 그린티 그린티 그린티도 그리얼이 아니라 향내 내는 거 아니야? 조금씩 아니야 그린티 파우더 그린티 파우더 그래? 그라이스도 일단은 설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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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는 거구나? 건강하다고 하면은 폐가 있고 이것 먹으면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 다른 것에 비해서 유해 성분이 많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에요? 이 정도는 먹는거죠 내 맘 동안 좋은 날도 이렇게 참고 다 하겠지 그럴까요? 갑시다 수박 사러 갑시다 수박 지금 이틀 동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가자 수박 사러 가자 됐고 너 가자고 가자 자 가자 와 하늘이 멋있네 응 제 왼쪽에 강아지 모양이니까 안 된다고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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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먹어봐야지 근데 aka 통화 아 아 아 아 아 그 다들 키우는 고양이예요. 다들 키우는 고양이예요. 왜그래요? 네, 키우는 고양이예요. 작은 고양이예요. 서비스 고양이예요. 감사합니다. 바나나 하나 사고, 조금 파란거. 엄청 두꺼워, 이거. 껍질이 좀 두꺼워 보인다? 작은 고양이예요. 짧고 얄쌍하게 맛있어. 장도 잘 보시네요. 와, 오늘도 물건이 빵이 다 팔렸어. 뭐야, 6불 얼마야? 물건 비싸. 진짜? 6불 5팔이야. 와우. 물건 비싸. 으음. 그러면 이쪽이 라지, 이게 좀 큰거지. 응, 응, 응. 큰거 사야되겠네. 죄송해요. 사이즈가 좀 크구나? 어. 지금 날씨가 그래서 어. 요거 어때요? 좋아요. 너 이거? 네. 하나 넣어요? 네, 하나만 넣읍시다. 크니까. 나 잼 사야돼. 커피하고. 우우우우. 우우우. 내 믹스커피하고. 잼하고 살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 박동식 먹고싶어. 박동식 먹고싶어. 박동식 먹고싶어. 너무 안좋아. 어? 알았다, 야. 잼을 잡시다. 잼을 잡시다. 우리 먹는거 맛있는데? 아유, 그건 비싼 잼이야. 선물 받은거. 선물 받은거. 음. 음. 커피, 믹스커피가 가끔 먹고싶어서. 프림을 샀다그러면? 프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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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림치에 가늘만. 그럼 이걸 사겠어. 몸에 안좋은거 아는데. 네. 가끔 먹고싶단 말이야. 오. 코카콜라 with 커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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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시멜로우 노슈거 월맛스가 대부분 저렴한데 그래도 야채 이런 거는 그냥 좋진 않아서 그래서 내일 샘스에 가서 샐러드거리 좀 사고 오늘은 여기서 필요한 것만 사겠습니다 멜라톤이 있읍시다 나가드네 1mm 짜리도 있구나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쌀려면 120개 이게 쉽게 음 이게 낫겠다 여기 이걸로 아이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있으니까 못찾지 다크브라운 다크브라운도 색깔 진하더라구 뿌연만 하는 거니까 다크브라운이 낫더라구요 좀 진해도 전체 컬러로 하기에는 너무 진한데 남편하고 저 세치하기에는 보이는 부분만 하니까 요거 요거 하나 가시면 둘이 하고 두 개 사가겠습니다 두 개 사가겠습니다 좀 올랐다 가격이 그래도 뭐 인터넷보다 싸겠지 인터넷이 되게 싼데 두부 쌤쓰는 두부가 없기 때문에 오면은 두부를 많이 사다 놔요 이게 10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요것도 10월 4일 오늘은 두부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우리도 한 4개 가져가야 되겠다 다크 다시 confronting 깻잎 오 아니 이거 봐라 김치 서고이김치래 5.28 와 이거는 우리 한끼다 이거 있고 이거는 뭐야 똥면이야 곤양면 같은 건가? 비빔면 같은데? 20칼로리 곤양면 같은 건가 봐 그리고 에그롤 이런 것들 허니 이거 봐 덤플린 이런거 내프라네 어, 베이지 덤플린 이거는 코리안 바비큐 베이직 퍼블 베이직 퍼블 와 반갑네 코리안이라고 써있으니까 근데 몇 개 안 들었어 5불 60 5불 60 뭔가 조금 맛있게 한 걸 팔려고 음 없는 거보단 낫다 그렇지? 빵도 없어 아 엄청나다 다 사가지고 왔겠지 응 아, 베이글은 내일 사면 되지? 집에 또 싸워도 있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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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뒤지면 안 되지 뒤지면 안 되지 오, 까칠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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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방 뽑자 휘방 뽑자 휘방 누가 그랬어 우리 아기를 눈이 똥 그려가지고 그냥 어? 뒤지 사람 없나 보는 거야 노ayı 부부 노 Sprite 수방먹을까? 조용히 먹고 수방 먹자 오늘은 안 덥네 꼭 걸어가봐 그냥 오게 놔둬 어, 걸어가 아이고 야, 장소는 예술입니다 예술이나 제가 기술이 없어서 낚시는 잘 못하고 바람 쐬러 나오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샬로우 베이 안인데요 저기 앞에 보면 요트가 지나가시죠 저기 앞으로 가면 파나마 시티 비치입니다 여긴 안에 베이라서 파도가 약하고 아주 좋습니다 날씨 아주 좋은데요 하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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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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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 정말 좋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쉬러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진 않겠지만 저기 앞에 배가 떠나는데요. 지금 선셋 크루즈 떠나는 곳입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오늘도 바다 태공은 시간과 쉼과 휴식을 낳고 갑니다. 날씨도 참 좋네요.